너디나аешь 사냥꾼 늑대 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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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파쎄 털상 와실한 제이저 아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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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째 zou 차가게 시리올라 I'm a I'm a I'm a memory I'm a I'm a memory 의자의 개수는 70개 신발의 개수는 귀신님 것까지 합해서 23개 그리고 꽃의 개수는 6개 2반, 문제, 풀었습니다 허어! 진짜? 맞혔다 일단 혼자 한 번 봐도 돼? 혼자 한 번 봐도 돼? 형! 팀 길에 같이 있어. 얘들아 솔직히 떼지 말아줘. 부탁할게. 갑자기 다른 팀을 떼지요. 여기서 해답을 찾는 거네. 잠깐만 여기 펼쳐놔. 영어를 읽어봐. 이건 숫자가 아닌 것 같아. 나중에 필요한 영어 것 같아. 한 줄만 채우면 되는 거야? 이게 조건에 다 맞게 채워야 돼. 많은 것부터 채워야 돼.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하면 그림이 나오게 될 거야. 근데 문제는 이걸 다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게 문제. 한 칸 뛰고 하면 다 채워지니까. 팔 하고 하나 뛰고 하나 뛰고 하나 뛰고 여기는 확정. 해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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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만 약간 느낌적으로 한 분이 있네. 아니야 이건 우리 할 수 없는 거야.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니야. 종이랑 펜. 종이랑 펜. 범위로 넘어갔어. 제가 발음 나는 대로 하는 거 아니야? 발음 단어로 하면 twat and twat and 이 거야. w a 야 넌 아 나도 이거 이상해. twat and twat 이래 있는데. 내가 봤을 때 프린트를 잘못하셨어. 프린트를 잘못하셨어. 주학년 탈락. 뭐야? 주학년 탈락. 왜 갑자기 탈락 찍혔어? 야 뭐야? 왜? 누가 뗐어? 애들이 뗐어. 왜 그래? 우리 평화주의자 아니었어? 그러니까 봐봐. 쟤는 이럴 줄 알았다니까. 왜 뗐지 내가. 왜 뗐어 왜 뗐어? 아까 떼서 불쌍한 거지. 이런 1번 여기네. 케빈 너 문제 푸는 중? 문제 푸는 중? 어려워? 어렵지? 어. 야 아까 전에 뭐였지? 여섯 번째? 어? 세 번째. 아 줄자가 없어. 없어. 그럼 1학년 1반 사먹으면 안 돼. 그럼 형 1학년 2반 들어가 보자. 야 저기 들어가 보자. 일로 와. 야 있다. 야 여기 세 번째. 형 일단 가서 빨리 우리 상을 통해서. 그래 그래. 야 이거 좀. 몇 번째였어? 몰라. 근데 내가 봤을 때 여기 멤버들이 다 바꿨는데. 형 형. 뭔가 지금 이 컵이 준비되어 있고 이 모양을 했다는 거 자체가 그냥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붙이진 않았을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아까 저게 형 그림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뭔가 꽃 모양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예측을 해보자. M 아니야? 어? 베브릭이어서 M 자는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돼? 아 그럴 수가 없어. 근데 저의 가운데 완전히 1자니까. 아 못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처음에. 이건 못 풀겠다. 왜냐면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아 모르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케빈이 끝까지 집중해서 푸는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단 오징어 게임을 보고 이런 침착한 사람들이 오래 남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침착하고 옆방에서 소리를 지르는 와중에 아주 차분하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넘기면서 해나갔습니다. 무조건 붙어야 돼서 써야 되고 어떡해. 이렇게 이 컵이 준비되어 있고 이 모양을 했다는 거 자체가 진짜 여기서 3m를 올리라고? 위로 3m? 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쌓은 거야. 이건 이제 3m야. 그게 아니라 형 이렇게만 해도 3m 돼. 이렇게 쌓여져 있는 포스트잇 보고 종이컵을 좀 세워야 되는 건가? 이렇게 유추는 했었던 거 같아. 이거 3m 충분히 돼. 빨리 저게 쌓아. 야! 선우야 너가 위로 올라가 봐. 아 두현이가 올라가. 그게 좀 잡고 있어. 3m가 어떻게 돼? 돼 돼 돼 돼. 딱 끝까지 올리면 돼. 야 우리는 무조건 한다. 됐어 걸었어. 더욱 더 가야 돼. 내 이름은 선우야. 잠깐만. 잡아 잡아. 세이커만 잡아. 세이커만 잡아. 여기가 3m야. 내가 딱 지금 3m 했어. 선반 반칙하지 마세요. 이게 반칙이야. 우리 선반이야? 이거 한 거 갖고 있어. 꺼내지 마. 꺼내지 마 진짜. 용훈이 형. 놔 봐봐. 야 너네 일로 와봐. 우리 얘기 좀 하자. 우리 왜 두 개 풀었다 생각해? 하나밖에 안 풀었어. 난 두 개 풀었다고 말한 적은데. 얘 두 개 풀었어. 왠 줄 알아? 너네 두 개 풀었잖아. 안 떼 안 떼. 떼어. 그리고 아니 그냥 저쪽 방이 답은 내가 하기 때문에 나 떼면 저거 답을 알 수가 없어. 아 너는 저기 다 일단 왕클 했구나. 어. 얘들아. 너네 거 지금 우리랑 깜부 할래? 내가. 깜부잖아. 아니 근데. 근데. 내가 저 방에 가봤거든. 저 넷이 엄청. 어. 막 이러더라고. 진짜 다들. 막 우리 네 명이서 편먹을 수 있잖아.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다 해서 그냥 쟤네들 다 빼버리잖아. 하하. 아 맞잖아. 우리 쭈쭈쭈쭈쭈쭈쭈쭈쭈. 근데 어차피 난 그게 그거야. 어차피. 최후의 2인이 남았을 때 결국 한 명이 남는 거잖아. 그냥 너네가 순수한 얼굴로 가서 뭐 하냐 너네. 우리 다 풀었다. 말 떼어봐. 한 번. 우리는. 우리가 뺏겨. 우리 주윤희한테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랑 팀을 안 먹겠다는 거잖아. 그치? 아 일단 그냥 보고 올게요. 다 해봐. 정답을 할 거야. 정답을 알고. 정답을 알고. 우리 정답은. 그냥 이쪽인데 이쪽인데. 답을 알려줘. 실례. 원트? 원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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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게 그거지? 응. 주윤희 싸우는 게 너무 어려운데? 야 근데 이걸 천장까지 어떻게 싸냐. 그러니까. 야 금방 싸워 이거. 잠시만 문 잠그자. 이거 와서 풀어버릴 거 같아. 그러니까. 그럼 나 진짜 화날 거 같아. 우리 꼭 100만 원을 얻자. 우리 다 혼자. 우리 25만 원씩. 그래. 25만 원씩은 있잖아. 25만 원은 큰 돈이야. 나 컴퓨터 거의 반 사준 거야.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어. 야 문은 열어줘야지. 얘들아. 형은 여기에 볼 일이 없어. 더보이즈 이런 그룹 아니잖아. 이런 그룹이야. 제발 이걸 건들지 말아줘. 근데 어차피 이거 함께 풀어가는 거잖아. 함께 풀어가는 게 아니라. 야. 너무 예쁘다. 건들면은 게임이고 뭐고 나 진짜 때릴 거야. 진짜 나가. 이거 건들면은 진짜 끝인 줄 알아. 영훈이 형. 어? 형네는 뭐 했어? 우리 무슨 귀신님 계셔. 그러니까 문제를 아직 못 푼 거야? 너무 어려워 봐. 이 사람 왔어. 야 근데 어디 통과했다는데? 근데 그건 여러 단계 중 하나. 근데 우린 왜 이렇게 어려운 거 올린 거야? 케빈. 난 풀고 말 거야. 너 지금 계속 두 줄밖에 못 채웠는데 뭔지. 케빈아 안 될 거 같아. 이거 impossible. 뭐 해야 되는데. 몰라. 니 이거 안 해봤잖아. 그런 말 가망이 없어. 나도 이거 안 해봤어. 수학이에요? 그 수두쿠는 해봤는데. 수학 보다는. な 수두쿠 싫어해. 오~~~ 오 마이갓!! 으아아아악!!! 으아아앜 accomplished. 우ㅏ악!!! 아 잠깐. 범 duplic 전체로 후... 천천히 천천히. 오. 지금 밸런스 좋아. 너 손 놓고 있지 말고 뭐라도 해 형 나 지금 몸 안 잡고 합법적으로 못 맞고 있어 야 누가 들어와서 뭔가 해달려야 돼 바디테클 해야 돼? 바디테클 하고 나한테 상관할 거 뗄 거 같아 일단 나도 바로 다려야 할게 네가 테클 하면 내가 그의 걸 뗄게 걱정하지 마 여기 보디가드 있어 우린 보디가드야 나 근데 이런 거 진짜 못 한다고 나도 못 해 주연아 너가 잘해 나를 웃기지만 말아줘 난 이 장벽보다 내 웃음 장벽이 낫기 때문에 야 근데 이게 되네 형 형 형 형 아직 된 거 아니거든 웃겨서 못 하겠어 찬이야 웃지마 이럴 때도 웃으면 안 돼 찬이 저기 걱정 찬이야 웃지마 잊지마 차에reg해 성공 못하면 우리 단체 탈락이잖아 다시 한번 힘내서 해보자 아 잠깐만 진짜 어려운 걸 내주셨다 너희에게 해보자 일단은 아니 컵을 주스러 다니는 것도 귀찮아 형 형 형 우리 벽에 붙여서 하자 대충 그림이 나왔네 무슨 그림일까? 이렇게 봤을 때 이거? 근데 X를 쳐서 그림이 더 헷갈려 X를 그림으로 쳐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은데? 오리 아니야 오리? 정답 오리 일반 영어로 부탁드립니다 덕 덕 덕 정답 거위 시키 스완 조류 베드 일반 정답 도대체 이게 왜 채야? 아니 내가 딱 봐봐 이거 봐봐 그냥 찍었어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내가 봤을 때 머리 같은 거야 이렇게 머리여서 이렇게 돼서 뭔가 이렇게 갈 것 같은 거지 이렇게 뭔가 갈 것 같은 거 와 진짜 잘 찍었다 근데 왜 왜냐면 이게 몸 같은 거야 와 이거는 거의 케빈이 다 차려놓은 거에 숟가락을 현지 형이 언제 이제 우리가 산반으로 쳐줄게 여긴 사람이 답 들은 거야 아 이게 그냥 정답인 거야? 말하지마 사람들한테 너도 우리 거 들었으니까 알려줘 아 그거는 일단 빼자 알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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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부터 하고 막 이러려 말해봐 그러니까 넌 듣고 우리는 그건 공평하지 않은 거야 그렇지 우리가 동맹을 맺으면 우린 깜보지 않아 22 22 22 22 22 내 두자가 될 regional 아직도 안써? 어 어 드디어 어 이거 끝났네 끝났다 pok session 맞아맞아 네 준비했습니다 네 기다림 오 오케이 마지막 수고 Ouais 뭐야 배가 없어요. 응? 그냥 돌게 없어. Freedom. 이태원? 저는 원은 뭐 이.. 아니야. 야! 그래? 어떻게 알았어? 야 너네 거짓말 쳤지? 됐습니다. 나 너네한테 정답 알려줬잖아. 너네 왜 거짓말 쳐? 왜 우리가 뭘 거짓말 쳐? 넌 20이라며. 응. 거짓말 치지마. 왜? 거짓말인데? 빨리 알려줘. 우리는 진짜 알려줬어. 난 지금 쟤 때문에. 에릭이가 계속 나한테 뭘 말한 게 있어가지고. 에릭 내가 떼줄게. 원트. 난 100% 다 알려줬다. 원트? 아 숫자가 아닌데? 원트? 나는 이 생각을 했어. 에릭 뗀다. 나 진짜 에릭 뗄게 지금. 몰라 난 나가 있을게 에릭 알아서 처리해. 아 전 진짜 에릭을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에릭은 저한테 거짓말을 쳤더라고요. 그걸 듣고 아 넌 죽었다 진짜. 동맹아잼이 동맹. 어딨어? 거기다 알아냈어. 뭔데? 뭐냐? 너 나 못 믿냐? 아 진짜 아니지. 아니 진짜. 아 진짜. 이 손으로. 어? 너 그리고 이거 꿈에 있냐? 아까. 스틱 없었어. 이거 어떻게 떼줘. 아 찌는 거야? 아 진짜. 야 근데 얘 꼬냈어요. 아 꼬냈어. 형이 어떻게 하려면 들어봐? 원래 너 뗄려고 했어 형이. 어. 왜냐면 너가 22 거짓말인 걸 알았거든. 아니 아니 아니. 난 모르겠다. 그냥 우리가 다 같이 잡고 뜯자. 에릭 몸을 다 잡자.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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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Q 아웃이야. 빨리 와. 빨리 끝내 빨리 끝내. 빨리 끝내. 빨리 끝내. 그냥 잡자. 그냥 간체로 하면 돼요. 내가 잡고 있어. 내가 잡고 있어. 에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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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 다리 잡고 있을게. 발 도와줘. 도와줘. 그냥 아쉽습니다. 저까지 이렇게 좀 빨리 탈락한 거에 대해서. 진짜 형은 아무 죄가 없는데 이렇게 형을 아웃시켜서 미안한 마음이 크고. 그래도 나도 형 다음으로 또 아웃했으니까. 쌤쌤이라고 쳐지면 고마울 것 같아요. 다음에는 우리 둘이 꼭 1등 하자. 여러분 저는 절대 빨리 떨어져서 서운하다고 그러진 않았네요. 그냥 저는 재밌게 즐겼습니다. 미안해. 저는 진짜 재밌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슛. 슛 죽었고. 정답을 다 알고 있잖아 서로가. 그러면 이렇게 하자. 정답을 하나씩 걸고 게임을 하자.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 1대 2 해가지고 진짜 오징어 게임처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그냥 사례사 팀전은 팀전인데 이 안에서도 그냥 살아남는 거야. 그러면 오케이. 결국엔 여기에 이렇게 딱 닿았어. 결국엔 한 명이 가져가네? 그치. 결국엔 한 명이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되게 관몰입하면서 하자. 약간 타짜처럼. 우리 그동안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그러니까 감사했어. 우리 각자 여기서 뭐 두 명은 촬영할 수 있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다 살 수 있는 거야. 아무튼 마지막에 웃는 얼굴 보자고. 근데 한 팀이어서 정말 행복했다. 잘했어. 우리 이제 한 명만 나올 수 있어.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첫 번째 할 사람. 다시 한 명은 팀전이. 한 명은 팀전이. 한 명은 팀전. 한 명은 팀전이. 한 명은 팀전이. 한 명은 팀전이가. 해 해. 그냥 시원하게. 어차피. 어차피 돼. 네 개야. 네 개로 한다. 나 현재랑 게임하면 내가 이긴 적이 없거든. 그랬어. 자 어떻게 해? 성공하실 거예요? 성공하실 거예요? 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먼저 공격하십시오 전 목숨에 미련이 없어요 먼저 공격하십시오 자 4개입니다 영어 주머니로 이용해 오 좋아 좋아 근데 만약에 현재 맞추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일단 1점이고 주현이도 다시 한 번 기회가 있는 거 그리고 만약에 주현이가 틀리면 틀리면 현재 1점이 있는 거야 아 오케이 재밌구먼 해볼래 해볼래 어차피 한 번 더 있어 목숨이 걸렸다 생각하니까 나 심장 떨려서 못하겠다 안 들게 없어 전 감이 왔습니다 쩝 저는 감이 왔습니다 짝이지 짝! 하나 둘 셋 시현아 우리 팀이 안 이기면 어떡해 일단은 우리가 이기면 돼 근데 이게 진짜 한 팀을 했다고 되게 마음이 아프다 주현아 너가 여기서 한 번 더 이기면 돼 제발 주현이 형! 주현아! 하지마! 제발 틀려라! 죽지마! 자! 하나 둘 셋!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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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흥이! 와! 우리 같이 종이꽃 쌓았는데 주현아 원! 자기 전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디 lake한테 한마디 해라 아 나 쓰러워 나 눈물 흘러 그래드 있니 그동안 저의 팀원이 되어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가보겠습니다 웃으면서 죽어 미안하다 행복했다 주연아 미안하다 행복했다 주연 주연 진지해 홀 시작 아 이겼어 이게 진짜 겨우에 떠나는게 너무 짜증나요 진짜로 고생하셨습니다 영훈이 형 한 번 가보자 짝 하나 둘 셋 짜증나 아 영훈이야 나 최고야 진짜 케이 약속했어 나 진짜 똑똑해 케비 탈락 홀 와 나 진짜 똑똑해 케비 탈락 이게 확률이 높아 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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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계산이야 야 발음 체크도 하지그래 자 시작 자 나쁘지 않았어 나쁜게 너무 좋은데 너는 칠려고? 갑니다 내꺼 칠거 같은데 저거 초발해 봐 구다 탈락 돼 현재 현재 선우여서 그렇게 기쁘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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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났다 얍 얍 와 와 쳤어 근데 내꺼 형 살짝 밀어줬는데 살짝 밀어줬어 고마워 근데 나 더 갔지 이런 시나리오를 난 그럼 일단 살아남은거잖아 형 일단 끝이야 형 형 쳐버려 그냥 나 던질게 나 던질거야? 진짜 게임 던지지마 내꺼워워 넷 와 와 짐 와 짐이 이겼어 와 와 와 와 진짜 으아아아 으아 으아아아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 이 땅은 여기까지 왔어 응 조선했다 갈게 하나 둘 셋 으아아 너무 아까워 있는 게 뭐냐고 뭐가 됐든 나는 무조건 끝까지 가지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스스로 거기서도 저는 제가 살아남은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깨졌던 순간이에요 처음 느껴보는 일단은 너무 재밌었고 제가 돈 없는 사람 너무 원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다 감독이었습니다 감독 얘기하셨습니다 정답 축하드립니다 나이스 레오즈 가짜 아니야? 돈 아니어도 뭐 그래 상관없습니다 자 열겠습니다 오 소리 봐 진짜 있네 진짜 있네 진짜 있네 이거 보여줘 한번 진짜 이게 뭐라고 우리가 그러니까요 456억 그래서 오징어 게임 목숨을 내고 하는 거 좋은 데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궁금한 거 있어요 상금 어떻게 쓰실 거예요? 상금 우리 멤버들을 이제 맛있는 걸 사줘 와 진짜요? 밥 먹자 그래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근데 본인 쓰고 싶은 거 써도 돼요? 응 아니 아니 저는 여러분 같이 밥 먹고 싶어 nis 오늘 너무 재밌던 거 같아요 아니 근데 뭔가 원래 우리가 이런 게임하면 진짜 막 늑대 같이 달라들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조금씩 평정심을 찾으려고 하는 게 보여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문제 풀면서 머리도 쓰고 종이컵 쓰ones Monster 몬 쓰고 이렇게 멤버들이랑 얘기하면서 서로 협정을 맺고 이러면서 안에서 좀 많은 것들을 배운 거 같습니다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학교와 감독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겟잇 가리 한번 할까요? 네, 빨리 해야지! 자, 매버릭! 매버릭! 더보이즈 아니었어요? 자, 더보이즈 겟잇ガイン! 더 몰라? 나 해볼래! 뭐야? 나 와봐. 얘기를 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